XSFM입니다. I, D, W, K 광복절이 코앞입니다. 대통령은 아무 반응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높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올해 내내 사면론 솔솔 사면 눈앞 이번엔 사면 되나 같은 제목을 달고 수천수만개의 기사를 내보냈던 기자와 언론사들 머쓱한 수준을 넘어서서 데스크 차원에서 대체 니가 인터뷰한 청와대 인사가 누구냐? 여당 인사가 누구냐? 무슨 근거로 이런 말 썼느냐? 난리가 났어야 할텐데 언론사도 모든 직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매출에 심대한 타격이 없는 이상 회사가 뒤집어지는 일은 드무입니다. 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찰하면서 기사를 읽는 일이 예전엔 조금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치매도 막아주는 것 같고요. 조심조심 세상을 관찰하는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윤세민 리터가 제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그래도 사면론 솔솔 때문에 삼성이 조금 올랐어요. 이제 어떡해! 조금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7만에서 8만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8만 2천으로 좀 올랐거든요. 2천원이라도 벌고 싶으신 분은 지금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마... 팔자 같은 얘기는 제가 하지 않는데... 아마 사면되면 그게... 손희상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면되는 게 악재 아닐까요? 그런 사례가 남양유업에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오르는 건가? 아 거짓말이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왜냐하면 주겔론은요. 적어도 자기 스스로한테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상평론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올림픽에 어울리는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 방송의 주제는 뭔가 화끈해요. 핫해요. 핫한 소식이 있어가지고 유큐이님이 애써 도망쳐요. 그러면 게스트가 그 원고를 들고 와요. 발목 잡혀요. 올림픽에 관한 얘기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확인하시죠.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복 콕 김치.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8시간 내려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이기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콕 찝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찝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찝어 콕.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아. 마구 마구 마구.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의 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슬한 주는 바보상의. 바보상의 광고 시간입니다. 네. 먼저 바보상의 신제품이 대량 입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운 지포. 대구 껍질 튀김. 이건 두 가지예요. 간장맛과 고추장맛.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구 껍질 튀김이 미쳤어요. 이거 몰랐다는 건 참 인생 행복한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이제부터 이 맛있는 걸 경험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정신없이 먹게 되더라. 이거 진짜 집에서 올림픽과 맥주와 이것만 있으면은. 네. 네.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아 훌륭한 겁니다. 버터구이채 같은 경우에도 드셔보신 분들이 내가 기존에 먹었던 버터구이채는 장난이었다. 헛 먹었다. 그리고 조미 아귀포, 청춘 오징어, 코코넛 오징어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트 구성도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세트 할인이 현재 적용이 됩니다. 배구가 이제 결승이 남았죠? 네. 지금 주문해 놓으시면은 배구 결승과 바보상의 맛있는 안주와 맥주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주가 너무 맛있죠? 그럼 올림픽이 무슨 상관이에요? 올림픽 안 보셔도 돼요? 아니 근데 요즘에 바보상의 안주랑 올림픽이랑 같이 캔맥주 놓고 먹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지금 여름 특집 문학 시간을 대비해서 지금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올림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안주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아 게임할 때 옆에 또 씹을 거리 있는 거 좋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안주 사진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보상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1위는 황금빛 님이 혼술 전체 세트를 받게 되셨습니다. 두 분 모두예요? 같은 거예요? 아 이 홍원배 씨는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황금빛 님 같은 경우에는 유도를 보시면서 이제 동네 호프집 마로난주 스타일로 접시에 플레이팅을 해놓고 집에 500장이 있으시네요? 저도 있긴 있어요. 그래요? 하나 갖다 놓고 싶어요 원래. 아 집에서 이렇게 딱 드시는 사진을 올려주셨고요. 2등은 이명현 님이 혼술 A세트를 받게 되셨고 3등은 강성찬 님이 반건조 오징어 3마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1등 두 분 중에 한 명은 아주 잘 찍었고 한 명은 아주 못 찍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이벤트는 엄청 푸짐하고 생각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징어 잎을 못 먹어봤어요. 그때 그거 누가 가져갔지? 허상준이 먹었을 겁니다. 아 그랬을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오징어 잎 궁금해요. 공무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던 두 명의 공무원이 16년 만에 폭직했습니다. 16년입니다. 과천시청의 한성웅 씨와 김은한 씨는 가천시 공무원 노조 1대 2대 지부장이었으며 총파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5년에 해고됐습니다. 해수로는 17년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리고 올해 4월에 시행된 해직 공무원 복지법에 따라서 복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법의 노조로 출범했던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던 공무원은 136명이며 사망과 정년 등을 제외하면 복직할 수 있는 해직 공무원은 72명입니다. 네. 이 복직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시죠. 나머지 한 분은 몇 년 정도 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의 한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즘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관련 인사들이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걸 보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양새를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뻔히 100% 지급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기재부가 한 푼이라도 덜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언풀도 하죠. 심지어 언론을 이용해서 그건 정당이나 하는 짓인데 근데도 청와대나 여당이 공식 속상에서 기재부한테 나쁜 소리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라고 말합니다. 불협화음이 나는 게 좀 두려운 겁니다. 그저 단순히 불협화음이 나는 게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내년 예산안 준비할 때 다른 예산이 마구 깎일까 봐 겁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은 정권이 사실상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지금은 엄청난 지지율이 뒤덮여 지탱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무서웠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기만 해봐라 죽여놓겠다라고 보수 언론이 칼을 갈고 있었을 거고요. 전국노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노조든 노무현이든 노자만 들어도 성질을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멀리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04년도쯤 돼서 겨우 한 정권 들어오지 한 3년 지나서 겨우겨우 2년입니까 3년. 겨우겨우 조합 설립 합의에 이를 때까지 온 나라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도 너덜너덜 했어요. 파업권을 뺐거든요. 그게 무슨 노조야. 그렇게 종이 호랑이 같은 법을 집어넣었는데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해준다고.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자 보수 언론은 비웃으면서 그 판을 떠났습니다. 그 뒤부터는 진보가 잡아먹을 테니까요. 바깥이 이렇게 흔들리면 내부도 팀플레이가 안 됩니다. 구성원이 한둘도 아니고 청와대 여당이. 지금도 여당 대선 후보들 중에 절반이 선별복지가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신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선 의원이나 기업 출신 의원이 있거나 고위관료, 기업 출신 고위관료가 있거나 여당 핵심 세력에서 이거 뭐 노조 다 때려잡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원팀 플레이가 안 됩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꼭 보면 이런 다른 소리 먼저 내는 사람들이 조직력이 제일 세고 영향력이 제일 쩔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제끼면 또 세력을 잃을 겁니다. 정치라는 건 평균을 1cm 옮기는데 온 힘을 다해서 쥐어짜고 사상자가 줄줄이 나오는 일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20년 동안 이걸 부여잡고 느릿느릿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행사 같은 걸 제가 방송으로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 복직 관련된 행사에서 보면 과천시장이 나와서 환영 인사했다는 대목이 아주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년 사이에. 또 과천시장이 직접 참여정부 때를 언급한 것도 인상 깊더라고요. 그때 지금 빚을 갚는다. 근데 그때 그 빚 지면서 참여정부는 피 엄청 흘렸거든요. 알아주는 사람들 결국 나 별로 없을 거예요. 정치가 그래요. 다음 보시죠. BTS가 10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의 1위를 지켰습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신기한 기록인데요. 빌보드 싱글 차트를 오래 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은 이런가 싶은데 요즘이라고 차트 안 본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네. 왜 이제 빌보드는 가장 올해 1위에 있던 곡 같은 거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네. 지금 1위는 릴라스엑스의 월드타운로드가 19주 연속 1위였고요. 네. 지금 올 여름에 팝신의 미국 시장의 판도는 지금 이제 한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릴라스엑스, 올리비아 로드리고, 에드시란. 네. 이 정도의 인물들입니다. 누구죠? 포스트니키 위나즈, 도자켓 이런.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프로덕션들인데. 그렇죠. 올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하지. 한 2, 3년? 지금 BTS 때문에 기록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주 연속 1위였고 그 밑에 순위로 이제 데스파시토나, 마카레나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14주 연속 1위 이런 거 했었고요. 에드스턴은 지금 올타임 기록을 짚어주고 있어요. 마카레나가 그렇게 오래 갔었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노렸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에미넴의 루즈 이어 셀프나 에드시란의 쉐이브 오브 유 같은 게 12주 연속 뭐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10주 넘게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웬만해서는 누가 들어도 아는 곡이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 버터가 지난 6월 5일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가 되면서 7주 동안 1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중간에 한 번 뺏겨요. 그렇죠. BTS한테요.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퍼미션 투 댄스가 잠시 1위를 탈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버터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버터가 10주 연속 1위가 될 수 있었는데 자기들 신곡 때문에 연속 기록을 잠시 뺏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이 됐어요.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를 7주 이상 지키다가 자기 곡으로 1위를 바꾼 기록을 최초로 갖게 됐습니다. 평생 차트를 구경하던 게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럴 리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음반의 시대와 음원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또 빌보드가 차트 산정 내용을 공개해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죠. 완벽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게 더 투명한 방식입니다. 또한. 왜냐하면 어비징을 하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래도 기본 원칙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내려가기만 합니다. 웬만하면 다시 올라오지 않아요. 예. 그리고 최단기간에 5곡을 싱글 차트에 올려놓은 기록은 마이클 잭슨에 이어서 2위입니다. 한국 바깥의 언어 한국어 아닌 언어의 반응들을 좀 뒤져보면요. 이쯤 되니까 이게 이제 이쯤이라는 게 BTS가 맨 위에 있는 게 차트의 상수가 되어버린 지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 까고 싶죠. 원래 글 쓰는 사람은 근질근질 하거든요. 내가 나설 때가 됐다 싶은 거죠.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싸이 씨가 처음으로 강남스타일로 미국에서 히트를 쳤을 때 잘 귀를 기울여 보시면은 온나라가 질투했어요. 근데 저는 그 질투가 참 무의미했다고 느껴지는 게 그 히트는 음악의 히트가 아니라 밈의 히트라서 다른 문화코드로 받아주어도 좋았을 것이거든요. 근데 BTS는 또 싸이하고 또 다르죠. 전통적인 음악 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메인스트림이에요. 아무튼 슬슬 이 기록을 깎아내리는 평론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참고할 만한 견해들도 있고 저도 견해가 같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아이돌 음악의 약점이나 폐해에 대한 지적 혹은 보이밴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평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돌 음악의 약점이나 폐해에 대한 지적은 저는 음악평론가로서 넘어가도 되는 선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장르는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장르는 의외로 사회적 폐해가 있어요. 90년대의 갱스터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음악을 아는 가스북스의 팬들 중에 트럼프 지지자 얼마나 많습니까? 글쟁이들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딸릴 때 그 어설픈 아이디어를 종종 내놓고 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시대의 대전환의 상징이 BTS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제 그건 단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 주에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걸 저는 불이 났다고 썼네요. 화제 온라인에서 불이 났다고 썼네요. 병실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할머니 환자 화투를 치는 간호사의 사진이었습니다. 화투를 치면 불 납니다. 네. 그렇죠.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은 삼륙 서울병원의 간호사 이수련 씨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화투를 치신 할머니 환자는 93세로 중동도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외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해당 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이 되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격리된 상태의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간호사 10명이 돌아가면서 화투, 색칠놀이 등의 그림 치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할머니는 음성 판정을 받고 태어나셨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대단하시네요. 기사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이 할머니 분이 혹시 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화투가 놓여져 있는데 이미 한 두 번 나고 쓰리고를 외친 상태예요. 원래 치매가 모든 인지 기능의 퇴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하는 건 겁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분이 왼손에 패를 들고 계시고 오른손은 이불 속에 넣어서 숨기고 계셨는데 거기에 다른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10명한테 하루에 이겼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이게 기자들이 캐온 게 아니고요. 그냥 사진만 보시면 기자가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대한간호협회의 보도자료예요. 대한간호협회의 똑똑한 액션들 중에 하나로 사진전이 있습니다. 사진전은 대한간호협회가 많이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죠. 의료진은 열심히 일할 때 종종 시각적인 임팩트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사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진전은 간협이 아니라 대학에 간호단과대나 병원 단위로도 많이들 합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가끔 이런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흔하게는 지하철이나 광장 같은 열린 공간에서 간호사들 사진이 나온 사진전 종종 합니다. 보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뜬금없이 언론을 까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분명히 간협이 보낸 걸 언론이 주워먹었습니다. 그랬으면 단체 쪽이 원하는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라카이 하는 상당수 기자들은 이게 간협이 직접 준 보도자료인지 모르고 2차 배설물 주워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조회수는 팍팍 올렸어요 이번에. 그리고 보상을 안 해주더라고요. 간밤에 보니까.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얘긴들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간호협회는 뭘 하더라도 독립간호법 입법이 주목표입니다. 왜 독립간호법이라고 부르느냐 간호항목을 나머지에서 뗀 법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통합의료법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포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해도 지금 국가가 법체계상 결국 병원한테 묻거나 의사한테 묻거나 즉 의협이겠죠. 밖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널린 문제 우리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인력수급이나 처우개선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요즘은 좀 유명해진 얘기입니다. 지난 45년 정도가 넘게 간호정책전담부서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걸 알리는 것이 간협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기자들이라도 좀 알아야 홍보를 해주죠. 그러게요. 지금 대선주자와 정당대표들은 이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가 지금 안 될 뿐입니다. 보도량이 적을 뿐이에요. 윤석열 예비후보 씨 윤석열 씨도 관련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간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참고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빨리 입법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하는 태스크들을 보면 지금 모든 정당을 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올 봄과 여름에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회원들이 간호선생님들이죠. 회원들더러 정당 경선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순회부가 정치를 잘 아는 좋은 의미에서 잘 이해한 양반들 같습니다. 국정검사 가기 전에 입법이 되면 국정검사에서 안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요. 다음 뉴스 보시죠. 중국의 일부 SNS 이용자들이 은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 이제 드디어 이걸 벗어나서 성별에 따른 공격적 행태를 보이고 있죠. 아니 머리 스타일? 네. 이것도 약간 한중일이 경제체제처럼 가는 것 같다고 옛날 일본 보면 옛날에 일본도 유도에서 은메달 됐다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랬었고 아직까지 철없는 기자들이 괜히 그런 질문을 했다가 겁나 혼나죠. 선수들의 우문, 현답에 당하고 이러죠. 가장 최근에는 엠스플의 기자가 김연경 선수한테 축구야구 다 줬다. 이런 얘기 물어보고 제목으로 뽑았다가 또 크게 혼났죠. 영국의 BBC는 2일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자국 선수들에게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과 이에 따라 중국의 대표 선수들의 압박이 심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대만과의 결승에서 패배한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고 하네요. 2000년대 초, 90년대 말에 지속적으로 언론이 이런 자성의 메시지들을 좀 내놨습니다. 한국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올림피언이 된 게 대단한 일입니다. 출전 자체가요? 네. 올림픽에 가서 뭘 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메달을 땄으면 그건 그거대로 덤이고요. 한국의 시민들이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지곳대로 받아들인 게 저는 지난번 올림픽 종거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꽤 오래 걸렸어요. 이런 운동을 하고도 십몇 년, 이십몇 년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도 이런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바보들 고쳐지려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메달 딴 선수보다 동메달 딴 선수가 표정이 좋대요. 바로 직전에 이기고 졌잖아요. 3, 4일 전에서 이겼잖아요. 3, 4일 전에서 이기면 좋아요. 맞아요. 바로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방금 지문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진천이 아니라 태능이죠. 옛날에는. 태능의 어른들이 와서 인터뷰하는 법에 대한 충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어른이요? 은메달 따고 선수촌장 예하 간부들이겠죠. 유림들은 아니고. 운동유림들. 체육유림들. 그래서 은메달 따고 중결승 졌다, 파양 졌다 이럴 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단 말 꼭 붙여라. 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16년 올림픽에 그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자는 말을 반발로 한 거예요. 젊은 기자들이. 그렇죠. 네. 역효과가 난 거죠. 네. 그게 여론이 바뀌는데 꽤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 꼰대들이 그런 소리 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역효과가 날 때가 있습니다. 꼰대들 덕이네요. 사람들이 바뀔 준비가 되었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죠. 네. 인천의 한 주점에서만 12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인천경찰청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무려 71건 44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무려라는 생각 안 들지 않으십니까? 체육주자 여러분. 한 달 동안이요. 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총 355건 2423명이 단속이 됐습니다. 사실 특별 단속이라고 더 많이 적발되거나 줄어든 건 아니에요? 네. 인천경찰청은 그래서 일부러 술집이 많은 거리에서 눈에 잘 띄는 가시적 순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태원의 유흥가에서 볼 수 있는 미군 헌병들 그냥 페트롤 하죠. 네. 정찰 다니죠. 그러면 옵저버가 떠 있으니까 도망 다니죠. 그렇죠. 일찍 집에 가고 그걸 한다는 거고 여기에서의 유흥주점은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곳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뭐라고들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그냥 정보입니다. 네.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될 겁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될 텐데요. 사전 예약 일정은 9일부터고요. 네.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실시가 됩니다. 네. 9일날 시작하고 9일에는 생년월일이 9로 끝나는 사람. 네. 뭐 9일, 19일, 29일. 네. 네.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날짜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9일은 9로 끝나는 사람. 그 다음날은 10일이죠. 10일은 0으로 끝나는 사람. 이건 이제 정부의 숨겨진 의도를 하나 파악하셔야 되는 게요. 지난번에 마스크 살 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네. 근데 지난번에 마스크 살 때 마스크 대란일 때하고 마스크 대란일 때 금방 마스크 들여왔을 때하고 이번에 백신 예약할 때하고 똑같은 점이 하나 있죠.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죠. 네. 이걸 어떻게든 조금씩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부제로 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원래 퀴즈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뭐 11일은 당연히 이제 1로 끝나는 사람이겠죠. 네. 1일, 11일, 21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1로 끝나는 아 네. 11일날 하면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시간이 조금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9일 뭐 아침 9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녁 8시부터입니다. 어 노동자의 다수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이건. 퇴근하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생년월일이 9로 끝나시는 분은 생년월일이 뭘로 끝나시나요? 3으로 끝납니다 저는. 3으로 끝나면은 13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13일 6시까지. 14일 6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예약을 할 수 있으신 겁니다. 네. 자세한 건 질병관리청 SNS를 참고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접종 대상자는 지자체가 자율 선정해가지고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주민번호가 말소된 노숙인과 입국 이력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접종 자체는 보건소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뤄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는 이분들이 자주 다니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노숙인이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네. 그 기관을 통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준비된 수량의 상당수는 지금 얀센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얀센인 이유는 한 번만 맞으란 뜻이죠. 안 그래도 곤란한데. 그렇죠. 네. 원래 이 얘기는 제가 뉴스에 안 넣었다가 선생님이 시켜서 넣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약을 확인하시고요. 네. 이번에 들어오는 백신 물량이 모더나하고 화이자인데 신뢰의 상징 곽철용 씨가 홍보를 하고 계시죠. 그래요. 그렇죠. 나도 순정이 있다. 나도 항체가 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깡패가 되는 거야. 나도 인마 양성이 되는 거야 인마. 몰랐네. 곽철용 씨가 이제 백신 안 맞으면 골로 간다 이러면서 홍보대사 던지게 됐죠.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로부터 빨리 탈출을 하려면 집단 면역이 달성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한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을 접종을 완료를 해야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백신이 100%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한 75%, 80% 정도로 맞아야 된다고 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갈 때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집단 면역에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맞읍시다. 맞을 수 있을 때 맞읍시다. 그 얘기 하려고 시킨 거예요 지금. 드립이 많죠. 고니야 얀센 하나 꽂아봐라. 맞고 이불로 가. 어이 젊은 친구 백신 맞고 행동해. 광고 들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야야 끌어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와이존 바디워시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4가지 유산균함 위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진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 청결제. 오늘부터 와이존 케어는 29데이즈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선생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희상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매일, 매일이 아니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얘기. 네. 신비한 얘기. 뭐가 있을까요? 신비한 얘기? 네.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 듣구 중 하나인데요. 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연기력을 뽐낸 엘리자 스켈렌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호주에. 엘리자 스켈렌, 혹은 엘리자베스 스켈렌. 이라고도 하죠. 네. 작년에 21살이었고 오늘 올해 22살이 됐는데 각각 두 번씩 알아보셨어야 했나요? 저처럼 산수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작년에는 14분짜리 단편 영화를 찍어서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잠시 국내에 기사가 좀 됐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먹방. 한국어 먹방 그대로 M-U-K-B-A-N-G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시드니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상을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방황을 하는 10대 여학생의 성장기를 그린 일종의 치유물 같은 건데 맞아요.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소녀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먹방을 봅니다. 그리고 먹방을 따라해요.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 먹방 시청자들 중에서 먹으면서 보는 양반들도 많나 봐요. 그런가 봐요. 짧고 타이트하게 편집이 돼 있고요. 배우의 연기력이나 서사에 기대기보다는 짧은 단편 영상이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이고 신선한 장면들을 잘 나타냈습니다. 아무튼 그 촉망받는 배우이자 HBO 드라마에도 나와서 세계적으로도 활동을 시작한 배우가 감독으로도 성공적인 첫발을 디딘 거죠. 네. 그런데 단편 영화 먹방이 시드니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나서 호주에 미셸 로우라는 아시아계 작가가 있습니다. TV 시리즈 몇 판과 연극 대본을 쓴 작가인데 그보다는 SNS에서 SNS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본업이 뭔지 모르겠는 소셜 스타들이 덜어있죠. 아무튼 미셸 로우 씨가 영화 먹방을 대단히 거친 언사로 공격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백인 소녀예요. 감독도 백인이고요. 백인이 만든 백인 영화 속에 백인 소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자아 발견을 위해 한국 문화를 전유하는 방식이 인종차별적이다라는 게 미셸 로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은 이해가 안 되네요. 소셜 유저들이 버튼 눌리는 몇 가지 단어들 중에 제일 화끈한 게 인종차별인데 이 단어가 삥 하고 눌리자마자 다들 들러붙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또 무슨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나 찾아내자.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흑인도 차별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한국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라도 나오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먹방을 따라했다 이거예요. 백인이 먹방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인종차별이다. 이런 논리였는데 일단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전 세계에 BTS 팬을 능욕하는 논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게 놀랄 정도로 이런 주장이 대단한 공감을 받았고 영화감독 엘리이자 아스켈레는 물론이고 시드니 영화제까지도 대단히 심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문화를 전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죠.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아먹기 힘든 신비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우리가 알아먹기 힘든 그런 신비한 말들 가운데 하나가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 문화 전유라는 말인데. 문화 전유래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집단의 문화를 갖다 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을 다른 나라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멋대로 갖다 입는다든가 웨슬리 스나잎스가 영화에서 한복을 입고 홍길동 역할로 나온다든가 그걸 인종차별로 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의 구매력이 점점 커지면 결국 외서방도 이런 영화를 하나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파이크리 감독의 올드보이도 이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나?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이걸 누가 정해주고 어떻게 정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농구를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음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문화 전유는 우리가 하루 온종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 혹은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음식을 맨날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흉내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처음에 한국에 있었을 리가 아주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을 리가 없는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을 리가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죠.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웨슬리스나 입스가 홍길동으로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짱이다. 기대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화 전유가 나쁜 방식으로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화 전유가 문화 확산 혹은 문화 전파, 컬처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다른 점은 컬처 디퓨전은 대등한 관계에서 문화가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 뜻하고 문화 전유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화 전유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인데요. 나쁘게 일어나는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쁘진 않지만 나쁘게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백인이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흑인 흉내를 하는 게 있죠. 이거 뭐 백인까지 안 가도 한국에서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블랙페이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누가 그러고 다니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기 좋죠. 좋죠. 인종차별이니까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범주에 안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네. 1940년대, 50년대쯤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던 알졸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코미디 가수인데 블랙페이스를 하고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웃긴 춤을 추면서 부르긴 했지만 애환이 서려있는 노래들이었고요. 또 노랫말의 화자가 흑인으로서 흑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었고 노래 내용만 봤을 때는 결코 흑인을 웃음거리로 삼거나 차별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문화 전유의 어려운 지점이 이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결과가 그 어떤 것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만든 사람들이 전혀 세심하지 못하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사례를 보고 누군가는 대등한 방식으로 문화 확산을 하는 2차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블랙페이스 퍼포먼스의 20세기 중반에 이런 것에 좋은 직계 결과물로는 그 한 2, 30년 뒤에 나온 블루아이드 소울 같은 장르가 있죠. 백인들이 R&B를 퍼뜨리죠. 하지만 알졸슨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이야기를 백인이 노래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요. 그 자체가 그 당시 기준에서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했습니다마는 흑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자랑스러워하거나 자부심을 갖거나 이것이야말로 나를 대변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했을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 당시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유라는 개념이 이런 미묘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로 시민사회로 옮겨보면 풀뿌리 조직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중에 이런 시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60, 70년대, 70, 80년대에는 활동가들이 위장 취업을 했죠. 공장에. 그런데 이거는 상록수 마인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배운 우리가 깨우쳐줘야 한다라는 사명감. 이거 지금 들으면 솔직히 불쾌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대로 쓸모가 있었어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 생각까지는 활동가들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면 왜 이렇게 꼰대지 싶은 사람도 덜어 있거든요. 대개 보면 그런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는 당사자성을 박탈하거든요. 자신이 예를 들면 노동계급이 아니거나 혹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데 그 피해자 혹은 낮은 계급의 목소리를 자신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낮은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낮은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죠. 그게 상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네요. 저희 방송에서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또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니까 그 단어를 조심해달라고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문화 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어느 한 문화 집단을 혹은 한 인종 집단을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지만 그 집단의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그 문화를 전유함으로써 그 문화의 원래 주인인 당사자가 배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블루와이드솔도 그래서 욕먹었어요. 그런 개념으로 최근에도 문화 전유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 문화 전유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식민주의 연구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본국의 선진 문화를 식민지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저항의 무기로 썼던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물론 그 반대 현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개화기처럼. 네.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는 그런 미묘한 개념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을 한국말로 문화 전유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전유라고 하는 단어의 유자는 소유하다 할 때의 유자거든요. 그래서 전유라고 번역하면 남의 문화를 자기가 독차지에서 갖는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한편으로는 문화도용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용에서 도자는 도둑질한다. 세비다. 쓰리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희 지역방원으로는 애빈다라고. 애빈다. 문화 쓰리. 맞는 말일 때도 있는데 어프로프리에이션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전유 또는 문화도용이라는 말보다는 문화 전용이라고 쓰고 싶은데 전용이라고 해야 남의 문화를 갖다 쓴다. 사용하다 할 때 용자로 그렇게 되죠. 갖는다 보다는. 그런데 제 그간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대체로 제 의견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어저께도 제가 그 베이비 보스 보러 가자고 그랬는데 결국 랑종을 봤어요. 보스 베이비 아니에요? 아 보스 베이비. 만화 영화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화 전용이라고는 사람들이 안 하겠네요. 문화 전유나 문화도용이라고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의 말대로 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하는 문화 전유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고요. 그럼 결국 어제처럼 굴복했네요. 항상 굴복해야죠. 다시 엘리자 스켈렌 얘기로 돌아가자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먹방을 백인이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NS상에서 논란이 계속되면 어느 나라에나 있게 마련인 잉여로운 연구자들이 하나씩 나타나 말을 보태게 마련입니다. 잉여로운 제가 요즘 소셜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잉여로운 연구자들은 제 이론대로 움직입니다. 늘 사이키가 밝은 곳 아래에 모여듭니다. 이 잉여로운 자식들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올림픽하면 올림픽 얘기만 해요. 특징이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클럽에서 조명이 제일 밝은 자리에 모이는데 춤은 제일 못춘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 참 힘들어요. 힘든 직업이죠. 연구 행위. 국립호주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호주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한국학 박사학위를 받은 로널드 말리안카이 박사에 따르면 먹방은 한국의 특징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저도 관련된 얘기들을 다른 언어들을 몇밖에 접했는데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요. 한국의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며 사교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생겨난 것으로서 한국 문화의 일부이며 먹방을 호주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타자의 문화를 끌어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말리안카이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주장에는 완강히 반대하는데 대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위계 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적은 사회에서는 다수 군중이 소수보다 더 위계에서 우위에 있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위에 있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보면 그런 다수, 윗사람, 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수, 더 돈이 적은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뭘 자꾸 시키죠. 그리고 시키는 어떤 것들은 종종 시키는 걸 당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좀 깎아먹는 일들이에요. 노래 불러봐라, 흉내내봐라, 웃긴 거 해봐라. 그리고 이걸 스스럼 없이 잘하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환대가 돌아오는 시스템이 매우 공고한 편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먹방이라는 이론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감명받았어요. 맞아!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서 김재덕 선수한테 아무 상관도 없이 아침에 통화하고 있는데 화이팅해보라고 시키는 진행자를 보고 화가 났거든요. 뭐하는 짓지 대체? 그런 상황에서는 뭘 시키면서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슨 나이트 웨이터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BJ들이 그래서 종종 그것에 화신이 되죠. 뭘 시켜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먹방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튼 시키면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 호주의 교수님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이게 저도 뒤떨어져서인지 동의가 별로 안 돼. 당연한 게 이게 한국인이 한국인의 관점에서 먹방을 바라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외부에서 외부 비평가가 말을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과정도 결론도 그닥 여튼. 하여간 트위터에서 SNS에서 비난 여론은 점점 더 많이 확산이 됐고 결국 스켈렌 감독이 석고 대제를 했습니다. 아타깝습니다. 네. 사과문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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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엎드린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단편 영화 먹방을 제작하고 배포한 펫 살몬 프로덕션. 우리말로 옮기면 뚱뚱한 연어 제작사. 여기도 석고 대제를 하면서 앞으로는 자키네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에서 백인이 아닌 인물을 30% 이상 등장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한 지적에 대한 이상한 답변이죠. 요즘 시대는 사실 이게 더 차별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시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반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시드니 영화제 총감독은 네이션 무들리라는 사람인데 그런 영화에 상을 주다니 당신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냐라는 것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 이젠 사람들이 그냥 비난의 재미가 들렸네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한국의 맥락을 아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서 좀 답답한 측면도 있지만 호주의 맥락도 있겠죠. 그것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아무튼 결국 이 조리둘림의 조류는 영화제의 총감독 한 때까지 왔습니다. 네. 참고로 그 총감독 네이션 무들리는 흑인이고요. 남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심지어 남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예요. 네. 남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릴 때 겪었던 흑인의 지위가 어떠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흑인이거나 말거나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욕을 들여쳐먹고 있었고 결국에는 호주의 유명한 영화감독 27명이 호주의 가장 유력한 일간지에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커졌군요. 네. 한국으로 치자면 박찬욱, 봉준호 이런 감독들이 나서서 그 할실에서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종차별이라고요? 아니.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그만해라라고. 온라인 사용에 조리돌림을 그만해라라고. 이 사건이 그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는 거죠. 호주 영화계를 뒤흔들 정도로. 성명서에 따르면 네이션무들리는 호주 영화계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영화들을 지지해온 존경받을 인물이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비판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집단 괴롭힘일 뿐이다. 이것은 영화 산업을 불태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성명서가 나올 때쯤에야 비난 여론이 약간 사그라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 누구를 씹고 물고 뜯고 그러는 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말이 맞는갑다면서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씹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명확한 통찰인 것이 소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신념이 한 25% 자기 감정이 한 75%라는 걸 쉽게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상황이 바뀔 만한 증거가 나오거나 견해를 충분히 바꿀 만한 다른 더 명석한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그 개인적인 감정은 까닭을 알 일이 없죠. 무슨 일로 원안을 줬는지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요를 눌렀어요. 이런 문제로도 핀트가 돌아가가지고 견해가 바뀌기도 하고 견해를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소셜을 많이 참고하지 않는 이유인데 아무튼 대개 보면 남을 헐뜯는 걸로 뜨는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헐뜯기게 되죠. 영화 먹방에 처음 문제 짓기를 했던 미셸 로우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혐의를 받습니다. 미셸 로우 작가가 2013년에 각본을 쓴 블루머지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나 봐요. 어린 소녀 학생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아이들이 고대인의 재래의식을 따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에 숙검댕을 칠하면서 웃는 장면이 있습니다. 있다고 해요. 그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블랙페이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면서 그 앞에서 불 지펴놓고 또르르 모여 앉은 아이들이 밤중에 그러면서 노는 장면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흑인 차별 아니냐, 숙검댕 바르는 장면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실제 표상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적은데 본인이 소셜에 친 약만큼 약을 타니까 그게 나빠 보이는 거죠. 그것만큼 자기한테 돌아가게 되죠. 처음에는 미셸 로우가 해명을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저예산 영화일 뿐이고 흑인 차별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납작 엎드려 석고 대제를 해야 했죠. 보통 PC적인 잣대를 남한테 들이댔던 사람이 그게 자기한테 돌아가게 될 때 그런 글쟁이들 요즘 많이 봐요. 욕을 더블로 먹게 됩니다. 너도 그렇게 패티를 한 장 더 얹어줘요. 인종 감수성 떨어지는 영화를 만들어놓고는 남을 그렇게 공격했니? 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나쁜 소리네요. 야 운동가야! 호주에서 운동가나 할 놈!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경청할 만한 문제 제기를 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다만 영화 먹방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까지 그게 스케일이 커졌어야 되는가? 욕을 만한 영화였는가? 욕을 먹을 만한 영화였는가? 그 영화에서 백인 소녀가 음식을 흡입한 게 과연 호주 영화계를 그렇게 다 뒤흔들 정도로 그런 정도로 스캔들이 일어날 만한 일이었는가? 아주 단순도 시크하자면 음식을 먹다니 한국인이냐? 음식을 혼자 먹다니 한국인이냐?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내 주변에 음식 혼자 먹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은 나밖에 못 봤다. 참네. 아니 근데 남한 한국인이냐? 요즘에는 혼자 먹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전 세대가 옛날 세대잖아요. 제 나이 또래들이랑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왜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어야 되느냐?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은 순댓국을 먹고 싶고 내일은 짬뽕을 먹고 싶은 것처럼 오늘은 같이 먹고 싶고 내일은 혼자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첫 직장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점심대가 되면 모두 갈라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꼭 부장님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갈지 물어봐. 네. 여튼. 네. 이쯤에서 하나 말하자면 호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쯤에서 하나 말하자면 이 영화 먹방에 대해서 한국인은 정작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보실 수 있죠? 이거 보세요. 저는 봤습니다. 이게 왜 욕먹었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주에서 그 정도의 일이 터졌는데도 국내에서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즉, 내부 여론의 휘발성, 그 알코올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이라는 게 본질이 보일 수 있어요. 바깥에서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언론들들도 잘 다루지 않고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방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겠죠. 어쩌라는 거야. 약간 지금의 저 같은 마인드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기자들도. 뭐가 문제지? 그렇죠. 먹방? 음식 먹는데 어쩌라고. 이런 거죠. 그게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도 아니잖아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그렇다고 궁중떡볶이만 먹거나 김치만 먹거나 불닭볶음면. 그렇죠. 불닭볶음면처럼 그렇게 고유의 한국 음식만 먹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불닭볶음면 먹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다른 나라가 더 많이 하죠. 심지어 다른 나라가 불닭볶음면 먹는 거 보고 알게 모르게 국뽕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하나 먹어요. 오히려 이제 먹방, M, U, K, B, A, N, G가 다른 나라로 퍼지는 걸 보고 국뽕을 빨면 빨았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호주에서 논란이 일어나던 그런 와중에 거기에 개입한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물론 원장 다니면서 댓글 다니는 그 댓글 다니는 걸 즐거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소수일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인종 갈등의 양상이 이전과는 좀 다른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제도적인 차별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차별. 물론 한국 얘기는 아니고 지구촌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국가에 지금도 법적으로 제도적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옅어졌죠. 눈에 안 보이는 불평등은 있는데 이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오래 전은 아닙니다. 불과 미국에서는 60년 전, 70년 전 이렇습니다. 네, 그땐 그랬었죠. 투표권을 안 준다거나 화장실을 따로 써야 된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수 인종, 소수 문화 집단은 차별의식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문화 전유를 비판하는 것도 저거 우리 건데 왜 쟤네가 빼앗아 가냐 이런 박탈감 때문이겠죠. 좀 중요한 코드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개념인 것이 분노는 해결보다 오래 갑니다. 무조건. 어떤 문제가 해결을 봤어요. 대충 해결이 됐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분노하고 싸워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해결을 봤죠. 다음날 자아의 위기에 빠지죠. 그럴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 이제 뭐하지?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보스비보러 가자 그러면 랑종이에 끌려갈 사람인데요. 이게 제가 말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진보의 보수성이에요. 진보가 꾸준히 싸우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 진보는 진보를 지키기 위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어? 계속 싸워야 되는데?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화가 풀리는 것과 해결은 달라요. 상당수의 소수인종들에게도 해결된 문제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기에는 분노가 아직 덜 풀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호주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호주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호주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호주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느꼈을 법하죠. 많이 느끼겠죠. 그런 것들이 이런 사건에 같이 엮여서 나왔을 텐데 우리는 대충 단일민족 국가잖아요. 대충 그렇죠. 한국은요. 점점 대충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인종 갈등이나 다른 문화 집단과의 갈등을 겪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은 경험이 없고 특히 부족하죠. 문화 전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낯설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종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취미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미국에서 큰 규모의 흑인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조지 플루이드라는 미국 사람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 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오징어 잎, 아기 꼬리품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잘 안 들린다면 그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사회의 울부짖음은 언제나 진심이 있고 그 진심 속에는 많은 고통이 섞여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늘 있습니다. 이런데도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종종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만 100% 맞던 시절과 49% 맞는 시절이 있다는 것은 느껴야 합니다. 이 바람의 온도가 달라졌다. 이 강물의 유속이 달라졌다. 이 정도는 느껴야 우리가 이 얘기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내일 좀 더 진행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고 조지 플로이드 씨 얘기부터 말이죠. 흥상선생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본을 막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데 그게 다 내일 대본에 적혀있어서요. 내일까지 들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D.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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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W.K.